사랑! 오늘 크리스마스야! 오늘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아이들에게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요거는 이제 애들 장난감 요즘 약간 유행이라고 보세요? 미친 트윗? 요거가 제가 예전부터 해보고 싶었는데 드디어 왔습니다 아 치겨워 진짜 이것이 무중력 물방울! 물 방울이 여기 또 올라가는 거 고양이들이 되게 신기한다길래 과연 우리 또 애들은 어떻게 할지 딴 거 말고 박스를 유채국에서 몇 개 사다 줘야 할 거고 어차피 여러분 이제 아시겠지만 고양이들 위해 뭔가 사준다는 거 다 빵입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거야 내가 재밌을 것 같아서 이제 여기서 물이 이렇게 거꾸로 올라오는 거겠죠? 이대로 부어버리고 싶다 사람들이 나한테 자꾸 맞지 짓을 한다고 하는데 맞아요 자 피면 오오오 으악 바 보다 봐봐 오 근데 나도 신기해 아니 물이 어떻게 이렇게 되있대? 야 용기를 내! 먹을 수 있어! 니랑아 먹을 수 있어! 니랑아 좀 더 용기를 내 한 번 더 먹자 가자 니랑아 가자 간다 니랑 간다 또 물이 이랑이 참지 않기 가자 아람 적어 물 신기하지? 그만 위에 좀 할권 넌 왜 이렇게 다른 걸 좋아해 메인은 안 좋아하고 그렇지 발견했어 물 발견했어 신기해 물이 지금 공중에 떠있어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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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? 어어? 왜이래 왜이래 가자 가자 알아 물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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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넌 왜 찍먹이냐 자꾸 왜 넌 왜 아빠도 찍어먹어 이것마저 찍어먹네? 미쳤다 얘는 또 앞발로 이러고 있네 아니 씨 너 왜 자꾸 앞발로 찍어먹어 약간 그 소림사 무한 약간 연마하는 고양이 같아 아 이 표정이 새끼들 또 뭐하는 거야? 아 일단 아린을 겁내죠 아 무서워 야 너 자꾸 물을 가면 어떡해 마지막이다 너도 물러날 데가 없다 여기 자 이거 봐 신기하라고 다음은 이 미친 틀입니다 이거는 저희 여집사님께서 사오신 건데요 계속 찍으라고 계속 해가지고 그걸 안 찍고 싶은데 본인이 사온 아이템은 굉장히 또 철평같이 찍히지 일단 일단 벌써 미쳐 왜이래 너 왜 틀이 왜 맘만 볼게 맘만 본다 내가 너무 놀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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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거였어? 아랑이가 저를 너무 미친놈 보듯이 봐요 자 아랑이가 이제 혼자 놀아봐 근데 너무 소리가 횡축한데요 아랑이는 표정이 안 좋은데? 아랑이는 표정이 안 좋은데? 이거 이상해 죽어라 자 아랑아 아까도 되게 좋아하더니 아랑이 아랑이 문화 충격 인간들은 이런 걸 좋아한단 말이야? 아랑아 이제 멈췄어요 얘 죽었어 와봐 이제 온다? 이거 봐 이거 봐 미친 틀이 별로 안 좋아한다고 정상적인 틀이 좋아해요 자 이제 미친 틀이로 한번 다시 호호호호 메리 크리스ăn스 메리 크리스ăn스 오오오오오 아침식시장 더 맛있네요 뒤타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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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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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뭐.. 막 꼬박있어 암막이다 암막기 왜 이렇게 싫어 세요? 아 이거 가볍게 돼 고양이 밥발로 사회금 고양이 사회금 고양이 앞발로 사회금 사회금 riers 사회금 мат